아이오텍 아이오텍에서 펜마워터 정수기를 협찬해 주셨어요 이게 뭐지 뭐지? 먹는건가? 알려줄게 따라와봐 구성품을 먼저 살펴볼게요 물그릇 한판은 가볍고 단단해요 또 물그릇 한판은 세척이 가능한 도자기 소재에요 크레들은 무선 충전으로 독립된 구조야 이건 C타입 충전단자 램프 전원 버튼 그리고 필터 세종류 이건 프리필터야 무선 모터 실리콘 링 어댑터 그리고 사용설명서야 뭐가 이리 많아? 이제 필터를 개봉해볼게 궁금해 얼른 보자 필터 구성품들이야 두번째 개봉 이 모든게 일체형 정수필터야 먼저 조립을 위해서 깨끗이 씻어주자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헹궈주면 돼 이제 필터 조립을 해볼게 먼저 프리필터를 조립해둬 모터 모듈 커버에 모터를 이렇게 끼워주고 아 참 쉽네 프리필터를 맞게 끼워줘 부분 커버와 흰색 필터를 끼워주면 돼 영상 보면서 순서에 맞춰 잘 따라 끼우면 오케이 여기까지 조립하면 일체형 정수필터는 완성 정수기 상판에 실리콘 러버를 끼워주고 빨리 좀 해봐 상판 뚜껑 모서리에도 러버를 끼워줘 이렇게 짠 이제 완성이야 이제 물을 채워보자 2리터까지 가능해 트레드 위에 올리고 빨간 분은 전원 켜짐 녹색은 2분 단위로 작동해 모터를 넣어볼게 고고 파란불은 연속 동작 모드야 모터가 물을 끌어올리고 있어 상판을 잘 덮어주면 끝 아따 분소 같아 아답터를 연결해서 편한 곳에 두면 돼 어디 내가 한번 볼까 어 참 신기하네 아빠 이거 먹는 건가 안심하고 마셔도 돼 시간이 흐르고 정수기에 적응해서 항상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 물 맛이 끝내줘요 친구들 다음에 또 봐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구독 알람설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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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